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오랜만에 캐스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한참 겨울방학 막바지라서 좀 바빴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가 이례적으로 캐스트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저도 거기에 약간 자아도치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캐스트를 좀 자주 유익하게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올려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자꾸 성원을 보내주니까 저도 약간 자뻑 이런 게 생겨가지고 저도 뭔가 그게 일처럼 매주 처음에 농담처럼 눈 오면 올리겠다. 뭐 해서 이제 하다가 저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눈설을 종료하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3월 3일절입니다. 3일절 제가 강의 촬영 다 끝나고 지금 시간이 거의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퇴근 전에 문득 이제 겨울방학이 오늘 끝나잖아요. 내일부터 아마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슬슬 온라인 계약을 하든 이제 뭐 비대면으로 계약을 하든 3학년은 가겠죠. 아마 근데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은 뭐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계약을 하게 될 것이고 또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입학도 하고 학사 일정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뭐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상 겨울방학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뭐 게시판 분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캐스트를 안 올려줘요 하는 것도 그렇고 제 인스타에도 스물스물 이렇게 끝나가는데 방학이 끝나가는데 뭔가 이게 한 턴이라는 것을 인간은 어떤 한 턴을 이렇게 보낼 때는 시원섭섭하죠.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낼 때도 그렇고 어떤 한 시절을 보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 현역들 같은 경우는 10대를 보내는 마지막 해가 될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10대가 끝나나? 20대가 된단 말인가? 또는 뭐 20대가 끝나는 애들은 또 20대가 끝나나? 이제 30대가 된단 말인가? 뭔가 한 턴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되게 각별하게 다가오죠. 시원섭섭하다라는 의미가 가장 적절할 겁니다. 마냥 좋지만도 마냥 싫지만도 않은 뭐 그런 의미를 갖게 될 텐데 방학도 마찬가지예요. 방학 때 이렇게 바로 엊그제 같죠.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이제 방학 아마 실질적으로는 이제 1월 초에 많이 코로나 때문에 방학이 좀 늦춰지긴 했습니다만 방학에 들어갈 때는 뭔가 의욕이 앞서 있죠. 그때 새해이기도 했고 하니까 수험생활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물론 이제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 이러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잘 실천해서 이런 정도의 성과를 쌓아야지 뭔가 의욕에 찬 모습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게시판에 느껴지는 모습이나 제 인스타나 캐스트에 뭐 달려있는 댓글들이 굉장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들이 되게 좀 만연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텀이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풀이 죽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기더라 이거죠. 선생님 저 망했어요. 두 달 날렸습니다. 저도 한몫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지나치게 빨리 완강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조급증을 심어준 것 같기도 해요. 저야 뭐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이 들을만한 것들을 좀 제공해드리고자 여러분들 페이스보다 제가 쳐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좀 주야장창, 주구장창 그냥 막 찍어댔는데 저도 이제 쉬는 날 없이 그냥 거의 겨울을 스튜디오에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독이 됐는지 아 선생님은 2월 첫째 주에 완강 다 해주셨는데 아직 저 뭐 필수본 타동도 못 들어갔어요. 이제 역할 끝내요. 그럼 이제 3월 학평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3순환이라도 급하게라도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필수본 개념 속성반이 있던데 그거라도 얼기설기 들어가지고 그냥 잘 봐야 될 이런 이제 뭔가 조급증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에 대한 회한 벌써 3개월도 안 지났는데 수험생활 반환점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자 여러분들 좀 토닥토닥 해드리려고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입시에서 뭐 1시간 우리가 이제 1시간 뭐 시간을 자르자면 1시간으로도 자를 수 있고 뭐 하루 하루 또는 뭐 일주일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계획 세우는 단위이기도 하죠. 뭐 어떤 사람은 일계획 뭐 한 시간 단위의 계획 자기 쪽에서 그 다음에 일계획 주간계획, 월간계획, 분기별계획 뭐 분기별계획은 잘 안 세우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을 뭐 무조건 위로하기 위해 얘기를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도 또 해드릴 얘기이기도 해요. 파이널쯤 가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6월 모평 때 이 얘기를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통 전반부와 후반부 입시의 어떤 수험생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 행사, 계기 이게 바로 6평일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6평을 전후로 해서 반환점을 돌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거든요. 얼추 그냥 단순 계산 해보더라도 11월 한 중순, 초중순에 수능이 있으니까 보통 한 1월부터 한 6월까지를 한 텀으로 잡죠. 정확하게는 5월 말일 거예요. 5월 말, 6월 초에 6평이 있으니까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끊고 6, 7, 8, 9, 10 이렇게 끊으면 대략 한 5달, 5달 해서 아 이게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여기가 반환점이 맞아요. 42.195km를 하나에 42.195km라는 어떤 마라톤 코스 경주에 비유를 했을 때는 딱 절반의 시간이 흐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재수하라는 얘기냐? 그럼 반환점은 수능이 끝난 다음인가요? 2년 동안 수능을 보란 얘기입니까? 장난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조롱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9평이라고 생각해요. 9평이 반환점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자신 생각해봐. 아직은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긴 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공부하는 걸 잘 반추해봐.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했느냐를 잘 보라는 거죠. 강의를 듣는다. 강의를 들었다. 강의를 수강한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필수본 물리원, 물리원 역학적 에너지 파트를 수강을 했다. 모니터 켜놓고 강의를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배속 기능을 많이 활용할 테니까 그런 건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강의를 봅니다. 보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처음으로 개념을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강의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막히는 데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그렇죠. 계속 듣지는 않을 겁니다. 뭔 얘기지 저게? 다시 돌려듣거나 잠깐 배속 낮춰놓고 듣거나 아니면 한참 책 보면서 이게 뭔 얘기하는 거지? 뭐지? 그렇죠? 이것만 이해하는데 한참 걸리고 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풀어주는데 문제를 하나 풀어줬는데 아 이게 왜 그렇게 풀었지? 설명을 들을 때는 대강 알 것 같긴 했는데 다시 집에서 복습하다 보니까 아 이게 왜 이러지? 강의하면 다시 한번 볼까? 막 이래요. 다시 말하면 한 시간을 똑같이 공부를 해도 뭔가 형식적인 의미의 어떤 효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강하지 않을 때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무의미하다라고 평화하는 건 아니야. 누구나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성장하는 거죠. 아직은 어떤 기본 내공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한 시간을 써도 절대적인 학습량 자체가 매우 작아요. 시간 대비 효율이 전체적으로 1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누구나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봐봐요.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 예를 들면 한 10월쯤 가잖아? 모의고사 같은 거 풀고 있겠죠? 모의고사 같은 거 풉니다. 그럼 보세요. 똑같이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02번 모의고사 시즌 3 강의를 풀고 들어요. 그런데 이제 1시간을 똑같이 들어도 선생님이 한 20문제 풀어주죠. 1시간이면 거의 20문제 푸는데 20문제 풀어줍니다. 그럼 이제 쑥쑥쑥 듣다가도 심지어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오만하다는 게 아니라 2번에서는 막 2배속으로 듣고요. 2배속으로 들어도 딸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 거 듣고선 너무 쉽다 이거. 인덱스로 그냥 눌러서 보자. 해가지고 골라 듣고 이래요. 오만한 게 아니라 그만큼 뭐가 높아지는 거죠? 내공이 높아지는 거예요. 기본기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시즌 모의고사는 하나 한 회분 풀면요. 전범이 1회독한 거랑 똑같은 효과죠. 여러분들 전범위 1회동커녕 지금은 1시간 공부해도 대단원에 딸려있는 중단원에 딸려있는 소단원에 여러 시간 중에 1시간 들어요 대단원에 딸려있는 중단원에 딸려있는 소단원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이면 그 중에 하나 정도 듣고서 그것도 허덕허덕 근데 그러던 애들이 1년이라는 세월은 꽤나 같이 있는 것이어서 나도 모르게 실력이 쌓여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요쯤 가면은 1시간이 1시간이 아니야 요때 1시간 공부하는 거는 절대학습량으로 따지면 요때 공부하는 걸로 따졌을 때 한 10시간에서 한 10대 시간 공부하는 것도 한꺼번에 치워버립니다 물론 이게 기반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반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절대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양 또 이해하고 정리해내는 양 의미있게 개념과 문제풀이의 어떤 방법론들을 조직화해내고 그리고 정리하는 그런 어떤 내공 절대적인 학습량으로 치면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자 이해갑니까? 왜 제가 여기를 반환점으로 두는지 물리적으로는 이거 한 한 달 반 정도 남은 거고 이거는 한 8달 반 정도 흐른 건데 왜 이 비중을 한 6대 1, 7대 1 이 정도로 보는 거냐 여기가 훨씬 학습밀도가 높다라는 거죠 기본 내공도 기본기도 워낙 높다라는 거고 여기는 그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밑작업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 달을 보내도 지금 여러분들 1월 2월 두 달 보낸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 느낌은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한 20% 정도가 흐른 느낌이겠지만 여러분들 안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5%도 안 흘렀어요 여러분들이 전체 해야 될 공부에 20분의 1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야 될 물리적 절대적 시간에 20% 정도는 흐른 건 맞아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1년간 수능 때까지 할 수 있는 공부량에 도달해야 될 목표에 어떤 가는 그 전진하는 단계에서 어떤 저런 객관적인 어떤 가중치들을 현실들을 고려했을 때는 여러분들 아직은 이제 시작이에요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은 좀 더 희망을 갖고 묵묵히 그죠? 내 포텐이 터질 때까지 내 공을 쌓아가셔야죠 그것이 수면화될 때까지 내 실력이 옆 사람까지 느껴질 수 있을 때까지 나도 느껴지고 옆 사람도 느껴지고 그 모두가 내 실력의 향상을 느낄 수 있는 그날까지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드러나면 낭중지출하고 드러나게 돼 있죠 아 좀 부쩍 늘었는데 옆에 사람도 알 정도죠 실력 늘면은 야 저 물리의 물자도 모르던 게 이제 막 역학을 킬러 척척척 풀고 있네? 그게 이제 그런 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성급한 거 아닙니까? 실망하기에는 너무 이르죠 아직은 5%도 안 지났다니까요 이때 가면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 10월 한 중순 정상적으로 공부했다라면 10월 중순의 하루가 10월 중순의 하루가 학습량으로만 따지면 놀라지 마요 1월 한 달과 맞먹을 수도 있어요 1월 한 달과 맞먹을 수도 있다고 여기서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절대 아닐 것 같죠 똑같은 24시간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실력 차가 너무 현저하기 때문에 그때쯤 가면 이제 이런 얘기 나올걸요? 좀 거드럭거드럭 거리면서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하고 참 다르네 오늘의 나는 참 어제의 나와는 참 다르구나 어제 오늘도 그럴 진데 어제와 나의 어제와 오늘의 나도 그렇게 다를진데 10달 전에 나와 10달 후의 나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걸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시기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시기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그런 어떤 또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한참 막 성장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희망적으로 판단하면서 이제 봄 되잖아 봄 왜 우울해 합니까? 날 좋아지잖아 오늘 좀 또 나 캐스트 찍으면 꼭 이렇게 눈 오더라 눈 오는데 눈 썰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해가지고 또 눈 또 뭐 어? 저 뭐죠? 꽃샘추위 와서 또 갑자기 기습적으로 눈 내리면 또 눈 오니까 캐스트 찍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할까봐 내가 그렇게 귀찮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눈이 또 오늘 좀 유독 저하고 눈하고 이상하게 좀 그러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내일이면은 오늘 이제 뭐 끝났죠 사실 뭐 이제 그 방학이 다 끝나갑니다만 좀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죠 건강하게 별탈 없이 무탈하게 큰 슬럼프 없이 슬럼프가 보통 오지 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그러겠거니 라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죠 왜 슬럼프가 오지? 누구나 옵니다 슬럼프 없이 어떻게 1년을 버텨요 사람이라는 게 어? 이 감정 사이클이라는 것도 하루에도 야 하루에도 요동칠 때가 있는데 감정의 진동폭이 커질 때 하루에도 막 끝과 극을 오갈 때가 있는데 하물며 두 달이라는 시간 적지 않은 시간을 살면서 그것도 그렇게 힘든 어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시험대에 올려놓고서 벼랑 끝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힘든 시기에서 더더군다나 사회적으로도 되게 힘든 시기고 하니까 더 가중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가중될 거란 말이죠 풀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한 번씩 감정적인 어떤 그 고립감 부터 시작해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패배감 이런 것도 찾아옵니다 당연히 당연히 찾아오지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지 우울하다 잘못한 것 같다 진 것 같다가 아니라 아 내가 오히려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그죠 여러분들이 현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열심히 한 끝에 조금 지쳤겠죠 여러분들이 지쳤을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또는 시간적으로도 그럴 때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날씨 따뜻해지면 몸이 좀 풀립니다 긴장했던 것도 풀리고 그러면 같이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저는 그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하루 정도 쉬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정도는요 하루 정도는 본인에게 좀 마음의 양식이 될 만한 또는 몸의 휴식이 될 만한 어떤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전 장기 레이스에선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그런데 요새는 좀 이렇게 어디 가서 바람 쐬라고 하기는 참 너무 위험하니까 꽃 구경이라도 하라고 하기도 좀 미안하고 어디 가기 가서 친구들이랑 어디 극장 가서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와라 뭐 이러기도 참 미안하고 그게 참 어른으로서 답답한데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언해 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저도 지금 휴식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쉬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관성대로 그냥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잠자면서 잊어보려고 하고 먹으면서 잊어보려고 하고 스트레스 풀어보려고 하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재충전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푹 한 번 잔다든지 막 맛있는 거 먹으면 스트레스 푼다든지 그런 것도 좋죠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한 편 집에서 보면서 스트레스 푼다든지 아니면 재밌는 소설책을 하나 읽으면서 책 읽는 게 참 좋긴 해요 책을 읽으면 이게 그래도 뭔가 활자해서 눈을 떼지 않는 공부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선 되게 좋은 습관상으로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을 띠면서도 집중하게 되고 활자화된 것도 뭔가를 읽게 되고 그 자체가 또 의미도 있고 그러면서도 마음적으로는 휴식되잖아요 재밌는 책 같은 거 읽다 보면 그런 휴식을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자책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 때가 됐다 요약하자면 힘들 때가 됐다 뭘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힘든 거다 열심히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온다 지극히 자연스럽다 건강한 거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마라 아직은 두 달이 지난 게 아니다 실질적인 수험생 시간으로는 5%도 안 지났다 보름밖에 안 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름밖에 안 지났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물론 열심히 했을 때 이깁니다 열심히 했을 때 이기고 그리고 너무 힘들거나 너무 집중 안 되면 하루 정도 쉬었다 가라 그것도 괜찮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좀 더 힘냈으면 좋겠고 저도 좀 더 힘내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이런 인프라 깔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달릴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학교를 고3 학생들은 갈 테니까 또는 이제 N수생들은 또 학원을 가거나 독학 재수 학원이나 독서실에 가겠죠 건강 유의하시고 또 환절기인데 오히려 감기는 마스크 쓰고 다녀서 감기 환자가 그렇게 없대지만 꼭 이렇게 봄에 걸리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방심하지 말고 잘 챙겨 먹고 잘 자고 하여튼 좀 좋은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뭔가 뭐랄까 그냥 삼시세끼 찾아오는 식사 때 같은 느낌 이건 그냥 의례, 열례 행사겠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그리고 이제 3월 학평이 얼마 안 남기는 했는데 제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여러분들 3월 학평 끝나고 나서 3월 학평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또는 또 3월 학평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고민들도 새로운 고민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라이브로 제가 항상 일방적으로 이렇게 캐스트 형태로 기범서를 올려드렸었는데 라이브 기범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직접 실시간으로 만나서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좀 나누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4월 초입니다 조만간 공지가 뜰 거고요 라이브 기범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그 전에도 물론 제가 또 캐스트는 여러 번 올려드리겠습니다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긴 시간 오늘은 또 몇 분 들었다고 하려나 하여튼 긴 시간 캐스트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강의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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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